아우 어디 가시게? 왜 그래? 아니 어디 안 좋으신가보네? 아우 어디 가주세요? 도망쳐 빨리! 저것들은 이제 우릴 겁나 예쁠 것이여. 그때 지들한테 그렇게 쳐 맞았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. 이번엔 진짜 형님 그냥 마음대로 패도 된다고 얘기한거죠? 그렇다니까 지저씨 다 도지라고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아 새끼야 지긋지긋한 인생 이제 끝이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얼굴이기만 하면 돼 아무도 날 알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얼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요 강미나씨